이번 시간은 윈도우 서버 2012의 웹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웹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은 IIS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윈도우 서버 2012에 있는 IIS는 윈도우 서버 2008 R2의 IIS 7.5에서 8.0으로 업그레이드된 II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최신의 IIS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여러가지 언어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며 좀 더 손쉽게 구성하고 설정하고 나아가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내장된 모듈을 좀 더 향상시킨 부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IT 관리자는 아니면 개발자는 IIS에서 구성했던 개발했던 지식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했던 코드들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이 IIS 8.0에서 좀 더 뛰어난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웹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에 대해서 윈도우 서버 2012가 윈도우 서버 2008 R2나 2008보다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10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I,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윈도우 서버 2008 R2, 2008, 2003 같은 경우는 IIS에서 SSL을 사용하는 포트 443번은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HTTPS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한 서버가 한 대의 HTTPS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지만 SNI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가지 DNS 이름별로 HTTPS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의 코어가 많아짐으로써 IIS도 이제 루마 아키티키를 써서 많은 서버가 존재하더라도 성능이 점점 뛰어나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렸던 SNI와 연관성이 많은데요. SSL을 구성하실 때 인증서를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인증서를 서버 팜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개별 서버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윈도우 서버 2008 R2와는 달리 중앙의 서버에 SSL 인증서를 저장하고 이를 IIS 8.6에서 땡겨서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구동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담넷이나 아니면 기타 어플리케이션이 사전에 로딩되어야 될 모듈이 많은 경우에 최초 사용자가 접근할 경우에는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미리 로딩하거나 아니면 로딩 시 사용자에게 잠시 기다리는 메시지와 같은 형태의 웹페이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CPU 스로틀링은 개별 사이트별로 사용할 수 있는 CPU의 퍼센트를 지정함으로써 특정한 사이트가 시스템 전체를 점유하는 결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 개의 시스템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 시스템 사이트별로 I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 대여법을 조정함으로써 클라우드에 맞는 사용자 등급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정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새 도스 공격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IIS에서는 특정 IP가 몇 번 이상 반복적으로 접근해 시도할 경우에 이를 FTP 레이어나 IP 레이어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졌고요. 이는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별도의 장비 레벨에서 아니면 IT 관리자가 수동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 설정은 IIS 8.0 서버가 여러 대가 있을 때 이 IIS 8.0 서버에 대한 설정을 중앙에 파일 서버에다 놓고 동일하게 같이 쓰는 기능을 의미하며 하나의 IIS에서 설정을 바꾸면 남은 서버들도 덩달아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요새 웹표준에 대한 발전이 되게 눈부신데요. IIS 8.0도 현재 최신의 웹표준으로 최대한 준수하고 있고요. 설정 편집을 하기 위해서 IIS 관리 도구가 아니라 XML 방식의 파싱을 지원합니다. 나아가서 담넷, PHP, 노드닷.js 기존에 현존하는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IIS 응용 플랫폼은 공통 개발 플랫폼으로서 IT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특정 언어의 지식만 있더라도 그 언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응용 프로그램 서버가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데모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IS 8.0에 대한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윈도우 서버 2008R2에는 7.5 버전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에는 8.0 버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이 바로 SNI,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SSL 01번과 02번 두 개의 SSL 사이트가 있는데 둘 다 443번 포트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SL의 기본적인 포트인 443번을 여러 개의 웹서버가 공유할 수 있도록 SNI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럴 때 구성할 때 필요한 인증서를 중앙에 저장해놓고 이 중앙에 저장한 인증서를 가지고 여러 대의 서버를 동시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도스 공격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IP 주소 및 도메인 제한에서 해당되는 기능을 열어보면 동적 제한 설정이라는 것이 있고 특정한 요청이 몇 번 이상이 되면 그리고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요청이 오면 이를 거부할지를 자동화시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 서버 2008R2에서는 해당 기능이 없어서 이런 식의 무작위적인 공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레벨에 의해서 막았어야 되지만 이제는 소프트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것에 대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로깅 전용 모드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II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기능과 플러스에서 좀 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과 합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공유 구성, 이거는 IIS 7.5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서버가 여러 대가 있을 때 이를 한 곳에서 저장해놓고 이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설정으로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예전보다 좀 더 손쉽게 경로와 이름과 암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의 IIS는 기본적으로 현재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이 되게 될 것이며 여기에 각종 보안과 관련된 기능 나아가서 SSL에 대한 중앙 사이트 생성 기능 등을 제공하여 좀 더 IT 관리자나 개발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